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에도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었죠. 직후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태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미 연합군은 대응 차원에서 우리군의 F-15K와 미군의 F-16 등 한미 주력 전투기 8대를 동원해서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과 정밀 폭격 훈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동해로 발사하는 등 북한 도발에 대응을 했습니다. 언제든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할 대비태세가 돼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핵무력 시위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핵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수송을 하고 또 핵실험을 위해서 지구 종말의 무기로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탑재한 러시아 잠수함이 북극해로 출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세이돈은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100배 위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다는 이야기겠죠. 그 사이 우크라이나 군은 동부에 이어서 남부조선까지 진격하면서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는 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 이후 택시 호출료가 최대 5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심야 시간에는 기본 요금과 호출비를 더하면 만 원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떠나간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들여서 수도권 심야 택시 대란을 잡겠다는 계획인데 승객 입장에서는 일단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택시 대란을 잡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도 지금은 의문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수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보수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어젯밤 향년 94세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 중에 숨을 거뒀는데요. 고인의 생전 서약에 따라서 시신은 연세대 의학과의 의과대학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자 올해 초 코로나 확진 이후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구독자 30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보수 논객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그래도 끝 가시기 전까지 하더라도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마지막 순간은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도 대부분 다 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투병 생활을 해서 유튜브 수입이 끊기니까 그것도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김동길 명예교수를 보면 정말 공수래 공수거 이런 게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고 결혼도 안 했죠. 그다음에 재산도 여기저기 다 기부하고 정말 홀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수 이런 얘기를 하지만 김동길 교수가 사실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는 박정희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사실은 거의 유신 이후에 사르르판 같은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때 과감하게 민주화를 위해서 바른 목소리를 냈던 데에서 김동길 명예교수가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전두환 정부 뭐 이런 때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서 이제 지금 이게 뭡니까? 라는 유행어를 남겼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종편 출범 이후에 사실은 TV조선에도 여러 차례 코너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여러 우리 국민들 중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세를 탔었죠. 그래서 당시에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교수직에서 또 해임이 되거나 다시 붓기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 또 징역살이도 조금 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김동길 명예교수의 또 다른 전성기. 앞서 최병욱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듯이 종편 채널을 개국하면서 시사 프로그램의 자주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언변과 또 정연한 논리. 여기에 유머까지 덧붙여지면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한 평생을 같이 산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서 큰 형님은 그 일을 안 해요? 네, 맞다. 맞아. 나는 내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누려야 할 자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이건 내 생이야. 이건 내가 알아서 살아. 그 한마디에 내가 아, 이제 나는 나대로 살 수 있구나. 야심이라는 게 그걸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그 밖에 야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그런 분이 국민의 눈에 늘 제대로 보여야 되고 그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인물이 돼야 한다. 그렇게 믿어요, 나는. 자유를 강조하는 김동길 명예교수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네, 김동길 전 교수가 생전에 했다고 하는 말이 결혼하지 않았을 뿐 늘 사랑하고 살았고 여성을 떠나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교수님이 알려져 있기로 아주 극도의 순수함에 가까울 정도의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게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 아닌가. 보통 자유는 결혼 제도와는 잘 안 맞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게 결혼인데 그런 결혼 제도와 본인의 자유주의 사이에는 좀 괴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위험한 주장처럼 보이는데 개인의 주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동길 교수 이게 뭡니까라는 유행어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 순서로 두 번째 주제는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방송인 박수홍 씨인데요. 친연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대질신문을 받았는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대질신문을 받다 말고 앰뷸런스에 실려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제 오전 10시에 서울 서부부지검에서 지금 박수홍 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서 친형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제 수사 절차만 놓고 봤을 때는 피의자인 친형이 본인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고소를 한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의 친형 측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둘 다 불러서 대질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 변수가 있었던 것이 박수홍 씨의 부친이 본인이 또 이렇게 지금 횡령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담당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거 형과 동생만 불러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3자인 가족인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피의자인 친형과 그다음에 피해자인 박수홍 씨 그다음에 참고인인 박수홍 씨의 부친 이렇게 형수 이렇게까지 와서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보면 박수홍 씨의 부친이 박수홍 씨를 보자마자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가격을 했다는 거예요. 예질신문도 하기도 전에 시작도 못하고 바로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했고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죠. 박수홍 씨는 그러다 보니까 과호흡으로 실신을 해서 긴급 출동한 119 구급자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앰뷸러스에 실려갖고 추가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제 벌어진 상황을 박수홍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강이를 한 차례 가격해서 생체기가 났고요. 친아버지한테 갑자기 정강이를 맞으면서 엄청 충격이 크잖아요. 어떻게 가족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절규하시다가 네, 과호흡으로 지금 언급실에 같이 계시고요. 실신으로 후송됐다는 얘기 받고 곧바로 오셔서 박수홍 씨가 지금 안정을 취하시고 계셔서 법적 조치 여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본인이 모든 범행을 자기가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박수홍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께서 모든 범행을 본인이 다 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친족 상돌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 처벌을 좀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방금 나왔던 그 친족 상돌이라고 하는 거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법은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건데 그게 가족 간의 관계를 다 규율하는 것은 가족의 또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재산 범죄.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사는 동생이 저의 물건을 훔쳐갔다. 이런 경우는 처벌 안 되거든요. 동거 친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재산을 몰래 가져갔다. 이래도 그건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고 가족 간에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처벌은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친족 상돌이라고 하는 것은 8촌 이내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어서 지금 이 사건 횡령 사건 같은 경우는 박수홍 씨의 친형 같은 경우는 동거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형 같은 경우는 박수홍 씨가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부친 같은 경우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를 들어서 횡령했다고 하는 부친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부친이 친형의 죄를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박수홍 씨의 변호인 측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박수홍 씨의 목소리를 보면 부친이 돈 관리를 직접 했다고 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도 엄마, 아버지가 연예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렇게 소탈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음반 낼 때는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네가 내는 거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사실 아버지가 한동안 제 돈 관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잘 챙겨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 돈 좀 들어가는데 괜찮죠? 괜찮아. 네가 벌어서 하는 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폭행도 벌어지고 돈 문제도 생기고 가족 간에 사실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폭행과 관련해서는 돈 문제는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부친을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박수홍 씨, 피해자의 어떤 심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어렵긴 한데 지금은 친형을 고소하는 데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친형의 횡령 의혹이 나온 이후로도 한참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만큼 본인의 어떤 피해 사실을 사법 당국에 호소를 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말 그대로 상대방 처벌해달라는 게 고소이기 때문에 부친으로부터 저런 폭행 피해를 받고 충격으로 실신해서 쓰러져서 병원까지 갔지만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큰 것에 비해서 부친을 그렇게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수홍 씨의 평소 성적이라고 보면 그렇게 바로 고소를 쉽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온 가족이 다 출연해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서 더 충격이 큰데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잔여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몸이 너무 안 좋다는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기각된 적이 있었죠. 어제 그 심리가 다시 열렸는데 이제 인용이 돼서 한 달간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집행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받아들인 겁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형 집행 정지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야권을 비롯해서 많은 비판이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MB의 형 집행 정지와 비교해서 이거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형을 집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유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번에 형 집행 정지가 기각됐을 때는 딱히 이렇게 수술 일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이런 수술 일정도 없는데 바로 이렇게 풀어줄 수 아프다라는 이유만으로 풀어줄 수는 없다 이랬던 것이 좀 반영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수술 일정이 확정이 된 증빙 자료를 검찰에 새로 제출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반영이 돼서 형이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수술을 마치고 나면 또 다시 형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나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현재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마 그 병원에서 치료 계획과 수술 날짜 같은 걸 잡은 것으로 보여요. 이게 바로 지난번과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형 집행정지 심사위원회에는 의료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다고는 하는데 수술 받겠다는 그런 거는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수술 일정 같은 걸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1개월 일단 형 집행정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1개월 정도 지나서도 만약에 계속해서 수감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 연장이 되겠죠. 이제 그거는 1개월쯤 지나봐야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일단 어제 허가가 떨어졌고 아마 어제 바로 병원으로 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11월 3일에는 다시 교도소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사이에 병원 진료를 받고 수술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조국 전 장관도 여기서 등장을 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에 감사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SNS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또 중단을 한다고 해서 중단을 하는 건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형 집행정지가 이제 1개월 동안 됐고 그 기간에 치료에 집중하고 또 자신의 자녀인 정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SNS를 그만둔다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SNS 워낙 좋아하시니까 잠깐은 좀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정지가 한번 기각된 것에 대해서 MB 전 이명박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된 것과 비교해서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은 일반 수감자와의 비교를 하자면 일반 수감자와의 형평을 비교하거나 굳이 비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 집행정지를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감자가 보통 허리디스크로는 한 번도 형 집행정지를 허가한 사례가 없다고 해요. 그 부분으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는 치료계획의 구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던 건데 이제는 허리디스크 수술 일정까지 잡혀서 요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허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허리디스크라는 이유로 원래 처음에 신청을 했지만 심의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차 신청을 했을 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깨 수술 등을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허가가 된 거죠.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런 형평성 주장에는 실은 맞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 허가가 됐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고 아마도 그간 정겸신 교수가 실은 수감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아마도 치료 회복이나 이런 것들 이유로 연기 신청도 아마 하지 않을까 조금 추측을 해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연장 허가를 두고도 아마 또 한 번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돼서 11월 3일 즈음 돼서 그건 다시 한 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최강욱 의원입니다.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최강욱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강변하면서 아이폰의 비밀번호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기본권을 운운하는 그런 검사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서도 어느 날 어떤 자리에 가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산빈 대변인님 일단 재판부는 최강욱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는 맞지만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번에 판결의 요지는 이번에 최강욱 의원이 명예훼손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의 취지를 봤을 때 언론사 기자에 대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굳이 하기 위해서 했던 취지가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녹취록이라든지 그 당시에 제보받은 상황들이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고 녹취 증거가 당시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한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우선 이렇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만 비방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최강욱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비방 목적이 아니면 무슨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 아니 저는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처럼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면 그 말 뜻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그걸 지금 최강욱 의원이 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목적으로 주장했을까요? 저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2심 판결을 한번 보죠.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도. 박성민 비서관님 2심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갈 것 같습니까?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물론이죠. 저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판결문의 취지를 보면 결국에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최강욱 의원이 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검증할 목적으로 또는 이거의 사실이 맞냐라는 목적으로 좀 합당한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관계가 맞냐 아니냐 최강욱 의원이 했던 발언이나 이런 글 썼던 것들이 사실관계는 아니냐라는 것으로만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거였으면 아마 1심에서도 좀 무거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판결문의 취지를 보면 그런 맥락들을 파악해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2심에서 만약에 그게 크게 달라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조연의 의견도 한번 그런데 기자가 예를 들어서 하지도 않은 말을 누군가가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하면 그럼 이게 기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게 오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보를 해놓고서 오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물어도 된다 하는 게 판결 요지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게 과연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조금 설명드리자면 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비방 목적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명예훼손, 방금 최병무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언론이나 출판 같은 데에서의 명예훼손죄와 지금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구속요건이 다릅니다. 일반 명예훼손죄에서는 공연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라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그 앞에 비방할 목적으로가 더 붙어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서 이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는 비방 목적이라는 구속요건이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떤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식을 요한다. 그런 것들이 아마 판결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방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2심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2심에서는 또 다른 증거가 나와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심 결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윤 정부 첫 국감이 열리고 있는 여의도 국회 상황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여의 충돌은 벌어졌습니다. 국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영상을 한번 보시죠.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권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회의장 태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께서 외교당관을 상대를 못 하시겠다면 차관에게 질의를 하세요. 정의하기 전에 박진 장관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왜냐하면 제가. 행정안정부와 교관계관 부인을 대표하여. 장관님. 가이든으로 들으세요. 달리면. 글쎄요. 정확하게 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장을 가르쳐가지고 거짓말 전부다.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만장 전이면 사과해야 돼요. 거짓말 전부다.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격한 거기가 없잖아. 누구한테 벌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지금. 어디에 관해. 누구한테 벌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대법원 국정감사와 무성관계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합니다.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정말로 밥장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대략적인 모습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혼자 인도로 가서 타지마을을 다녀와서 큰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용기까지 타고 갔었죠.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 측이 먼저 김 여사의 방문을 요청했고 그리고 수억 원의 예비 비위까지 써가면서 김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로 갔다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제 외통위 국감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보도를 보고 정진석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측이 먼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고 불과 사흘 만에 수억 원의 예비 비까지 처리해가지고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인도 관광 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당시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인 10월에 우리 외교부가 추가로 김정수 교사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는 거예요.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김 여사 순방에 관련한 예산 4억 원이 신속하게 배정됐어요. 이런 외교는 무슨 외교라고 합니까? 영부인 버킷리스트 외교예요? 영부인의 설계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입니까? 그게 어디 독해 부인장에다가 그렇게 말을 하느라 합니까? 아니 김 여사님 말씀하기로 한 거 아니요? 조심하세요. 말 왜곡하지 말고. 뭐를 왜곡을 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데 거기서 대답을 합니까? 지금 정부 인사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자, 당시에도 2019년도에도 이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이 어려웠고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해드린 건데 저기 국감장에서 다시 한 번 얘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인도관광차관이 사실 초청한 대상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었고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외교부가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에 따라서 요청이 왔던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장관 방인이었다가 영부인이 함께 가는 걸 우리 측이 얘기를 했고 10월 중순에 그래서 이제 인도 측에서 맞춰서 이제 총장을 모지 총리 명의로 온 거죠.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3박 4일 인도 단독 순방은 인도 총리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오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대인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박성희 비서관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봐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당시 이제 이런 순방 일정을 기획하고 또 함께 동행했던 분들께 좀 여쭤봤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애초에 인도와의 교류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남방 정책을 강조하시면서 인도와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흐름을 보여주시면서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방문하기 이전에 국빙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인도 총리가 좀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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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개월 전에 문 대통령과 함께 갔을 때. 먼저 방문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행사가 크기도 하고 인도에 힌도교 관련된 행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기념공원 착공식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디자인을 담당하고 인도가 이제 돈을 들여서 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인도 간의 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행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외교적 관계를 기반으로 요청을 했었다고 제가 들었고 다만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확답은 하지 못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상황을 한번 봅시다라고 하시고 이제 외교적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셨다고 제가 취재를 했고 그 뒤에 인도 측에서 이제 착공식이 다가오고 행사 일정이 다가오자 다시 한번 초청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사실 이게 지금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공원이라고 하면 그냥 장관이 가도 되는 일정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앞에 붙은 허황후라는 사람이 그 삼국유사에 따르면 인도 공주가 배를 타고 내려와서 가야의 김수로 왕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제 설화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인도 간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과 인도 간의 외교 관계에서 좀 회자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그 기념공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인도의 역할 분담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뭐 하나의 일정 정도로 취급하기에는 좀 그것보다는 인도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백 번 이해를 해도 그래도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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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만이 아니라 김종수 여사에게 먼저 초조장을 보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취재를 했다는 거고 저런 취재 내용은 어떤 외교 기록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나오지 않는 개인의 취재 기록을 믿고 외교 기록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취재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 그럼 인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았는데 왜 그다음에 그러면 도종환 장관만 초청했을까요? 그럼 그 부탁을 안 들어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건 인도 정부에서 여하튼 김종수 여사를 최초에는 초청을 안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가요? 그건 사실로 보여요, 기록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외교부가 김종수 여사를 좀 초청해달라고 인도 측에 요청을 해서 뭐 이렇게 결국 초청장을 받아 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식 기록으로 유추해 보면 거짓말을 한 거죠. 김종수 여사가 당시에 인도에 가서 축제에 참석해서 어떤 축사를 한 장면이 있긴 합니다. 그 모습 잠깐 보시죠.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김정숙입니다. 모디 총리의 주빈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7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국빈 방문 기간 동안 모디 총리께서는 11차례 일정을 함께하셨고 어제는 국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진심어린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오랜 인연 위에 새롭게 쌓아가는 아름다운 우정에도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과거 김종수 여사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 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인도에 요청했는지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수 여사가 단독 순방하기 전에 한 수개월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도에 방문을 했었고 당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타지마을을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타지마을의 전신인 후마윤에 왔다. 이곳이 이제 후마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에 왔다. 다시 오게 된다면 타지마을에 꼭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2018년 7월 국빈 방문 당시에 그리고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이 왔을 때 우리 외교부가 얘기를 해서 다시 초대를 하는 형식을 취해서 다시 방문을 했고 정말 타지마을에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국민 예산을 들여서 관광 예교를 가신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담한 마음이 드는데요.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순방과 관련한 예산을 3일 만에 신청하고 결제하고 집행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일 만에 ABB를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그게 전체 예산 중에 거의 30여 건에 불과하고 그 예산 또한 코로나와 같은 긴급재해 집행에만 쓰였다고 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 맥락을 이제 안으로 좀 살펴보니까 사실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방문했을 때 외교장관을 제일 처음 만나거든요. 인도 외교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했는데 여사님이 오실 줄은 몰랐다. 그 맥락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고위급 대표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도정환 장관과의 대표단을 공시 초청하는 공문을 보냈던 거고 거기에 도정환 장관 정도면 그런 인도와의 외교관계의 유대 강화는 당연히 성사되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사가 가겠다고 우리가 요청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제가 잠시 반론을 드리자면 우리가 국회에서도 의장단이라든지 고위 인사들이 해외를 방문할 때 초청을 받고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인도 총리께서 도정환 장관에게 초청을 하겠다고 말을 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스태프들이 외교부 스태프들이 많이 준비를 했을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그럼 도정환 장관이 누구와 함께 인도 총리를 방문할 것인가 그리고 인도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당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의 중에도 따르면 모디 총리가 강력하게 김정숙 여사의 초청을 강력하게 원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방안이 있는 거고 또 앞서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라 김수로왕이 인도의 허황후 결혼을 해서 만들어진 시족이 김혜김 씨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또 김혜김 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인연도 있고 해서 한 거지 그것을 영부인이 인도 여행 가는 게 무슨 그게 강국한 일이라고 오지 말라는 인도에다가 초청을 해달라고 그렇게 강국하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당시에 또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한 칼럼의 제목 자체가 김정숙 여사의 버켓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도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의 문제를 삼아서 당시 청와대가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배한 적도 있는데 당시에 항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항소하지 않았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먼저 인도 순방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이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한 건데 이제 저희들이 소송할 때 이런 언론 관련 소송이 기사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정보도 청구고 하나는 반론보도 청구인데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지려면 실제로 그 기사 내용에 아주 명백한 허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허위 사실이 보도가 됨에 있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근거 취재도 별로 없는데도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사실과 맥락이 맞고 그렇다 한다면 큰 틀에서 약간의 다소간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정정보도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아마 반영해서 이 정도면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보도가 그렇다라는 점에서 법원에서 기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 항소해도 실익이 없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순방을 두고도 야당의 질타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이 소환되기도 했었는데 진중관 교수의 목소리 그리고 고민장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도 과거에 외교를 빙자해 해외 유명 관광지나 관광지는 모두 돌아보신 바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심지어 대통령 없이 혼자서 타지마을을 방문하기도 했었지요. 거기에도 꽤 많은 예산이 소모됐을 텐데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연구인에게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판을 넘어 혐오로 보입니다.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무위로 가볼 텐데요. 정무위에서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례와 관련해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일단 저희가 앞서 단독 보도를 수차례 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타항공에서 여러 가지 취업을 청탁하고 실제로 채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청탁한 사람들 중에는 야권 출신의 전직 총리도 있고 현직 야당의 3선 의원, 친문계 야당 의원, 여당 소속의 현직 광역단체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과 결탁이 돼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들의 실명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용빈입니다.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 한명수 의원께서 관련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70명 중에 70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양기대 의원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분의 경우는 132명 중에 106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님 70명 중에 42등입니다. 이것이 만일 잘못된 자료라고 하면 이스타항공 상대로 문제를 삼으시면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를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양기대 의원이 열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이 두 의원님이 지금 우리 정무에 아주 강력한 항의를 보내오셨습니다. 두 분 다 이스타항공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그 대상자하고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 공대 사과하지 않고 명백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저는 윤리의 재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숙 양기대 의원우 이들의 이름을 어제 윤창현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절대 아니다. 지금 김종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전혀 그 대상자는 모르고 청탁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상필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님께서 실명을 고론하면서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아마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최초에 보도를 했던 언론사에 달린 기사의 댓글에서 실명이 좀 댓글이 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미루어 짐작을 하면 아마 이전에도 지금 이스타항공에서 내부자들 간에 이러한 낙하사 문제로 갈등이 매우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국정감사장에서 실명을 고론을 했는데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여당 단체장에 대한 얘기는 쏙 뺐다는 것이 제 식구 감사기로 보이고 또 철진안, 이미 공소시여도 이미 지난 내용을 국정감사장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미 실형도 살고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LCC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2천 명의 직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직원들이 이스타항공이 회생 절차를 거쳐서 뭐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도 풀려서 다시 관광화가 활성돼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부 근로자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외면한 채 철진안 얘기를 국정감사장에서 무조건 무책임하게 의혹 제기를 한다면 이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는 그런 암울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질의 내용을 잘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그 자료가 수습 부기장의 1차 면접 자료고요. 그 면접 자료 안에 그 실명들이 거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고 추측을 했거나 해석을 붙여서 공개한 게 아니고요. 그 자료를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자료도 분명히 있는데 그 내부적인 발단의 시작이 댓글에서 많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직원의 업무가 기장입니다. 기장이면 사실 기술직이기 때문에 평범한 직원들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채용 비료와 관련된 문제가 터졌고 그것과 관련된 문건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는 의원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거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한 내용에 그 문건하에 실명들이 거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창현 의원도 그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대상자가 느끼는 거면 이승타 항공의 문제를 제기하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해석을 달았거나 추측성으로 보도를 말씀을 했다거나 그래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윤리의 재속감도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부적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촉을 받고 사과를 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지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는지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거기에 지금 현재 여당 광역단체장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게 TV조선이잖아요. TV조선은 이름을 좀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저희는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의도 있다고 봐요. 윤창윤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이스타항공의 인사 자료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윤창윤 의원이 뭔가 가공을 해서 지금 공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의 인사 자료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그 인사 자료가 사실이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수사로서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스타항공 조동사 노조위원장, 전 노조위원장 박이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파일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사실 이번이 처음 보게 된 거다. 그러나 내용을 봤더니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또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스타항공사와 관련된 이런 취업 청탁 파문들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감 기간 내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서면 조사, 불응한 것을 두고 여야 간에 또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 진위에서 발부했습니다. 즉각 거부했습니다. 이번 상황들을 보면서 최저의 감사원장, 더 이상 감사원장직 수행할 수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조사를 거부했네요. 그렇다면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르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합니다.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정말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저희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최저의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운명을 강행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알아서 하시는 분입니다. 박성현 비서관님, 지금 기동민 의원이 서두에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해야 한다. 즉각 사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사퇴할 정도의 사안입니까? 아니, 지금 서면 조사라고 좁혀서 보기보다는 지금 감사원에서 벌이고 있는 이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조사의 정판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총체적으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을 보면서 사실 필요하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서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이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실무 단계의 조사가 얼마나 감사원 차원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사실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서면 조사 요청 또는 소환 통보를 했는데 며칠 만에 이제 거부를 했고 그 거부한 지 며칠이 안 돼서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보낸 것을 보면 사실 지금 애초에 결론을 정해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무언가 특정한 혐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정해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사의 허리 단계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는데 왜 바로 이제 머리로 가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서면 조사를 통보한 시점이 사실상 국감 바로 직전이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 직전이기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구태여 감사원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감사원장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었던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로서 감사원의 역할을 규정했었던 점이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원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든지 아니면 또 소환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서면 조사는 진행하지 않겠다. 포기한다라는 메시지가 감사원 관계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대신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대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핵심 인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 발생 당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대독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여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핵심 인물로 콕 찝은 것은 아무래도 가장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사실은 월북이라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2020년 9월 22일에 오후 6시 36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첫 보고를 받고 나서 9시 40분쯤에 피살이 됐잖아요. 그럼 그 3시간 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대준 씨를 사실은 구하려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6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때 3시간. 3시간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실제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구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 조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원법에 보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조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다만 감사원법 51중간 거기에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의뢰를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는데 그거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거나 처벌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냥 조사 포기 정도로 끝내고 대신 서근 전 국관부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중심적인 인물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사의뢰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4일에 조사를 1차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영 변호사는 검찰로 넘어가면 그다음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검찰에서는 일단은 지금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받은 다시 말해서 피의자이겠죠. 피의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아마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이 불응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지금 방금 전에 이 감사원이 감사 요구를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조사 요구라고 하는 것은 강제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협조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요구인 것이고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대노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나오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감사원은 거기에서는 물러난 것 같고 지금 서훈 전 안보실장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일단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사 의뢰를 감사원이 하든 안 하든 실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받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무례하다. 그리고 아주 불쾌했다라는 메시지를 내왔었죠.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유적들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아침에 이래진 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찾아가서 들고 있던 팻말을 빼앗아 버리는 지금 물리적인 충돌, 몸싸움은 벌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피켓을 빼앗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항의를 하고 오늘 새벽부터 감사원 앞에 가서 항의를 하는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만큼 유족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더 불쾌하다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또 야권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곧장 박범계 의원도 저렇게 자리를 살짝 뜨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는데 박성민 비서관 보셨을 때는 지금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침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유족과 물리적 충돌을 하거나 거기서 굳이 뭔가 갈등을 빚을 이유는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 자리를 뜬 것이 순서가 다 되셔서 뜨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잠시 자리를 피하신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판단은 잘하셨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유족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픔이 있는 것이고 다만 민주당이나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감사원의 감사 자체, 이런 조사 자체가 좀 부당하다라고 느낄 만한 사안들이 사실 그동안 쌓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해 사건을 조사하는 감사원의 행태가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시작했던 모든 조사들, 지금 서른 몇 개가 넘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전 정부가 좀 주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을 중심으로 당시 부처들을 좀 탈탈 털고 있거나 아니면 당시 인사들을 중심으로 또는 그 정치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감사원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그 서면 조사를 했던 것도 불쾌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에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혐의를 특정해서 발견했다면 사실 문 전 대통령에게 뭔가 수사를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 검찰도 발견을 하지 못한 것이고 뭔가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만한 계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이제 자신들의 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냐 왜냐하면 감사원의 이런 정치적인 목적에 감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어왔던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저희는 단순히 서해 사건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이런 정치적인 감사가 아니냐 표적 감사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래진 씨의 오늘 아침 항의 방문 감사원의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피켓 시위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국강 가서 어떻게 국민 생명을 지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라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이재명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서 항의서를 전달할 예정이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노영민, 이인영, 김홍희, 전현희 이 4명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소통관에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아침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외통회 한번 가보시죠. 외통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빈손회교, 굴욕회교, 심지어 막말회교에 대한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시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말끝마다 윤 정부의 외교참사, 외교참사 운운하시는데 정의하기 전에 박진 장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이죠. 아니 지금 왜냐하면 제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봐라 했던 영상인데 그것을 못 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안 틀면 자막만 나가는데 더 안 좋으시잖아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검열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Mr. 윤 was caught on mic in New York using a Korean swear word to criticize Republican members of the U.S. Congress who wouldn't back President Biden. What was 윤's excuse for using the expletive? It's true. Mr. 윤's office told reporters that he'd been referring to his own countries. Has really thought that one through, has he? A White House official said that after hearing the South Korean president's swear, Joe Biden was shaken. 이게 영국에서 우리 한국 외교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영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시사 풍자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국의 외무장관이나 또 주한 영국 대사가 한 이야기가 영국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까지 통과시켰지만 물론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국감장에 출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고 결국 퇴장하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적들이 있는데 방금 영상 보셨죠? 영국의 한 시사 풍자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저걸 민주당이 굳이 틀고 싶다 해서 틀긴 틀었어요. 그런데 저런 것까지 틀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저 부분과 관련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공격할 목표로 아마 저걸 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박진 장관이 잘 얘기했듯이 사실은 저기에서 얘기할 것은 어느 시사 풍자 프로그램을 인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영국 정부의 공식 반응 또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야 한다면 영국의회나 이런 데서도 혹시 반응이 있다면 유리한 걸 끌어다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글쎄 풍자 프로그램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저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별로 공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도 국감 대비전을 치렀습니다. 국방위원이죠,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에 출석해서 국방장관을 향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하느라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 온 동네 옮겨다녀야 되죠? 이게 거의 1조 원 가까이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대통령실 이전이 뭐 이리 중요하다고 1조 원이라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종합적으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이런 게 결국은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부끄러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에서 국방장관을 향해서 효통을 치는 사이에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쟁점으로 떠올렸습니다. 자, 먼저 성남FC 후원금 의혹인데 그 모습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성남FC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 사건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롯데가 현안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던 동계스포츠재단, 또 K스포츠재단의 금전적 지원을 했다. 그리고 그 지원은 뇌물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대부분 판례성. 성남FC에서는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이 나옵니다. 정자중 부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한다거나 제2사업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후원금과 연계가 되어졌을 때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를 비교를 하셨어요. K스포츠재단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였습니다. 성남FC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겁니까? 아닙니다. 성남시민 전체의 것입니다. 그러면 성남시민 전체가 비선이 되고 성남시민 전체가 이재명과 경제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칭찬입니다.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후원을 받을 때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주면서 후원금 50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게 현금기부채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금기부채납이 법제화된 게 2016년 1월 1일이고, 그다음에 실제 현금기부채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화한 게, 언론기사를 찾아보면, 서울시가 2018년 6월에 처음으로 현금기부채납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바로 지금 두산건설이 50억 원을 낸 저 시점에는 현금기부채납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기부채납이 저 때는 인정되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 불법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찰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넘겼던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으로서 기부채납, 그리고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영적률이라든지, 영도 변경을 해주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다반사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 건전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성남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좋은 편이긴 하지만, 하지만 아무리 기초단체가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남FC인 겁니다. 성남FC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처음에 15%를 얘기를 했다가, 10%로 줄이고, 5%를 말씀하신 현금으로 갔다고 하는 건데, 저는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보면, 현금이 그렇게 5%가 갔는데, 현금으로, 그것이 과연 누구의 계좌로 들어갔는지, 그게 이재명 시장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서 개인이 부를 축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성남FC의 주인이, 실제적인 주인은 성남시민들이고, 성남시민들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광고비가 그렇게 후원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광고비는 성남시민들의 재정으로,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평소에도 이재명 전 시장의 행정 철학을 보면, 되게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민간에게 100% 줬다면 민간이 다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만, 이것을 제가 개발 방식을 바꿔서 반 정도를, 제가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봐야지, 이것을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안 좋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검찰은 일단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네, 오늘 준비한 신통화통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